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디 스타일리스트 김은희입니다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여자지 아니죠 이제는 바역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거기 엉덩이까지 예뻐야 진짜 예쁜 여자로 거듭나는 시대가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줄 그런 운동입니다 헬스앤젤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을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손은 가지런히 엉덩이 옆에 놔둡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조여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깨와 등으로 하늘 높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호흡법은 올릴 때 들어 마시고 내릴 때 내주시고 운동은 호흡이 중요한 거 아시죠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발을 모으거나 엉덩이만 들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안 되고요 지금 동작은 잘 보셔야 돼요 엎드리시고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대신대요 이렇게 엉덩이를 조여주신 다음에 다리를 쭉 펴시고 다리를 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3회를 접습니다 무릎을 접을게요 하나 둘 셋 엉덩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리시고 쭉 펴신 다음에 크로스로 5회 실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그런 다음에 내리세요 편하게 내쉬고 손을 다시 가슴으로 모아주시고 고양이 자세 아시죠 고양이의 기지개 펴는 자세 쭉 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를 3세트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 바닥에 대시면 안 되고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리시면 안 되고 내려서 크로스도 안 되겠죠 이건 발짝만이에요 마지막은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가족 바로 Combat 가사 힘은 등을 untuk 허벅이랑 벗꽃 으으 Ya 으야 으이рав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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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ales 으 eta 으ING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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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